세번째 제가 말하길 경비병이 사라졌고 경비병이 사라졌대요 거지소굴이라는데 거지가 나오려나? 저거로 완전 무법지대야 죽고싶지 않대 좀비가 나오네? 어 잠깐만 좀비가 나온다 좀비가 나온다 아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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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싸워 싸워 싸워 그래서 아무래도 거의 내가 내가 싸웠지 않기 때문에 아, 콜라의 틈이 있을걸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 지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 동료가 죽었네 경험치도 짜요 에러 채워줘 갔다오죠 이 동료가 약해빠졌어 씨 아 멍거리 너는 나한테 가까이 와 여기 또 상점도 있고 그럴텐데 오! 마법방패! 돈이에요 돈 내가 쓸건 아니고 돈이야 돈 여기 밭도 있네 여기 밭도 있네 준비야 준비야 뭐하니 잘 싸운다 나 공격하지마 날 공격하지 말고 우리 동물동료를 공격해 저는 잘 못싸우자 저는 잘 못싸우자 저거 다 팔아야지 스크롤 스크롤 스틱 비하인드 미 팔로우 마이 프렌드 어이 많다 어이 많다 꽝 아 아 아 이거 파이어볼 볼 이게 데미지가 어떻게 되지? 그러고 보니까 스크롤 파이어보다 좋네 파이어볼이 아마 6대 6일걸요? 근데 파이어볼은 기본이 6대 6이지 난 지금 5레벨이니까 5대 6 최대 점수가 30이네 이거 뭐해 따봐 내가 이걸 조종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우 고고고 고고고 아야 아 다 썼네 예배대 이것도 필요없어 그냥 다 소환으로 가자 저거 너무 약해 이제는 데미지가 몇이야 3마다 1대 6이라 2대 6밖에 안되네 지금 그러면 대체대미지 10위밖에 안되네 공격 공격 나 공격이 아니라 야 넌 내 따라하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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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왠지 왠지 좀비들 많이 나오는거 보니까 어 2판 여기에 끝판 아니 그니까 여기에 왕은 좀비 좀비가 아닐까? 매크로맨서가 아닐까? 어 지팡이다 마커스... 지팡이 나왔는데요? 야 너 에너지 좀 채우고 음 나 지팡이 써야겠다 치명상 치료품... 치명상... 이게 더 좋은건가? 때리지마 너 저거가서 확인해보자 계속 비호의적이야 이거... 습별... 마법제거 사람포박 자유이동 한손목이네 1대6이예요? 이거보다 더 좋대요 가자 고 난 마법사도 아닌데 왠지 마법사 같아 보여 지팡이를 고양이니까 잠만 하루에 한번이야? 일회용이네? 한번밖에 못사용하잖아? 일회용이잖아 일회용 치흫 뭐야 이거 지팡이가 해골 달려있네요 해골 외계인같은 해골 꺼 꺼 야 이거는 사정거리가 좀 돼가지고 가까이서 꼭 가까이서 안 붙어도 되네 한칸 멀리 떨어져서 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몸빵 시키고 내가 뒤에서 야 지금 뭐 뭐야 너 쎄구나 자스가 아 경험친 나 언제 레벨으로 가는거야 이거 아까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누구있냐 다르케트 되어 버려진지 창고 창고 벨 엘레메신즈 신전? 신전에 하나밖에 하나만 있는게 아니네 술에 술이죠? 저기 한번 가보자 그가.. 딴걸 없고 그냥 좀비군요 음? 누가 쓰러져 있어요 자 하룻밤 쉬고 이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못 움직이네 음 쯧 쯧 가을하늘에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왜 좀비를 옆에 두고 있지 크리스탈찾기 음 뭐 크리스탈찾기가 완료된건가 완료된 탐험 크리스탈찾기 크리스탈을 찾았다 아 뭘 찾았는데 크리스탈을 찾았다고 끝나네 아 찾았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찾았대 클럽 1짜리 크리스탈찾기 크리스탈찾기 음 아 아 난 또 그 보석 크리스탈 만한 줄 알았지 근데 음 음 음 그린밤 네 그릇 엘리 그릇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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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는 어떻게 하지? 어 그런 과장님 어서오세요 어 나 스태프 뺏겼어 복숭아님 어서오세요 스태프 뺏겨서 어 근데 이거 들어야지 스태프를 뺏겼어요 나 이제 몽둥이 들고 다시 싸워야겠다 쇠몽둥이 같은데 이건 생긴게 약간 쇠몽둥이스럽네 아니 이게 아무리 그래도 몽둥이가 뭐 이렇게 생겼냐 쇠몽둥이 사제야 어 헬룸이라는 헬룸이 되게 여기서 득세를 못해나봐 헬룸 신전이 되게 허름하고 아니면 아예 신전 없이 그냥 거리에 있고 막 그래 거리에 떠돌이 그냥 사제로 있고 막 그래 신전도 없고 헬룸이 득세를 못했나보네요 이 지역에서 바더스케이트 보면 헬룸신이 엉덩둥 득세를 했는데 레디언트 오브 하트 기사단인가 그것도 헬룸신 전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잠깐만 하얀에서 왜 누구 있는데 어허 적들이구나 고우 고우 어어뿌보이뭐 이수스루 미스테리어스 어...세일런트 콜라이터 링은 맞고싶대요 콜라이터 링은 맞어 맞고싶냐 오 실패했다 아 그래요? 공포장님 어서 어서 보신 분 같기도 해요 살짝 기억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난다 하도 저도 사람이지라 이게 너무 오래되면 잊어먹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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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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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야? 사일리스 서퍼드 여기도 가게인데 음.. 여기 뭐 파나? 백오브홀딩 팔려나? 야 너 뭐 파는거 없어? 안녕하세요 아니 파는거 없네 아니 뭐 상점은 이래 상점 아닌가? 야 니가 상.. 니가 상.. 너냐? 어.. 아 뭐야 이거 상점이 상점이라고 했다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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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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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벤트는 한번 예 킥뷰로 이렇게 방지 바꿔 놓고 30일짜리 킥뷰로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아이고 10시부터 하는걸로 하도록 하죠 아이 겁나게 많네 아이 귀찮아 아 별로 좋은템이 있었던거 같진 않아요 아예 없었던거 같기도 한데 가자 가자 여간빵이 딱 그렇지 뭐 참 이 동네들은 그 바닥에 통에다가 돈을 숨겨놓는건지 뒤지면 돈이 나와 만약에 적이 정말 골드피스가 아니라 쿠퍼피스 동 동쪼가리면 한 가치가 음 한 100원정도 되나 100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100원 1000원 1000원 100원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근데 나 이거 돈죽고 다니니까 뭐 거지 거지인건가 아유 깨져버렸잖아 나 여기 아까 들어가보지 않았나 안들어가봤군요 안들어가봤군요 고우 아이씨 아템 아템 페어리 데스도 또 나왔네요 어 어 브레드 레시피 빵을 만드는 뭐 그게 적혀있대요 이었나 그게 어 어 예스 어 됐다 그 동료 퀘스트 하나 했네요 히 연주자의 벨트 설득 연주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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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필요가 없어요 팔아야죠 난 뭐 하나 줬는데 아 저거 하나 준거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레벨 빨리 딱 2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완전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아무리 그 소환사라고 하지만 그니까 다른 게임으로 보면 내 직업은 소환사야 소환사 그니까 번개도 소환하고 애들도 소환하고 뭐라고 아유 칸달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싸우고 있는거에요 싸운다기보다 이렇게 그.. 싸우면 내 다른 애들한테 맡겨놓고 야 너 치지마 공격해 공격 공격 어 오 스피드 가속.. 그거죠? 되게 비싼데 괜찮음 네네네네넬 으흐흐흐흙 으흐흐흐흐흙 으흐흐흐흐흐흫 저기도있다 이리와 니네들 일로와 일로와 하핳 이리와 아니 헸 이거봐 손목을 삥글빙글 돌려요 오각형 손목을 소환된 나라뇨 그게 뭔소리지 다이어 울프인데 아 다이어부어 다이어부어와 다이어부어 다이어부어가 뭐냐면 아 소환된 아 이거 아니 마땅히 뭐라고 해야될지 몰라서 그냥 들었겠어요 이거는 무서운 늑대 무서운 멧돼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무서운 늑대 무서운 멧돼지 ㅋㅋㅋㅋ algorith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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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는 전혀 관심이 없어 먹는거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잘 싸워 임마 이렇게 동물들한테 버프도 걸어주고 야 그러니깐 너 너무 멀리 다닐 필요도 없구나 가까이 와라 어차피 너나 나나 앞에서 싸우는 애들이 아니잖아 게다가 좋은 점은요 지금 심각한 부상이잖아요 에너지가 반절이 넘게 달았어요 이렇게 먹이 한번 주면 에너지가 꽉 차요 곰탱이요 곰탱이도 있어요 근데 곰탱이는 느려가지고 쟤보다 곰탱이 얘 대신 곰탱이도 부를 수 있는데 곰탱이는 너무 느려 그리고 데미지가 더 많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데미지 똑같아요 아 똑같은게 아니라 살짝살짝 살짝 차라리 이 녀석이 나 그니까 전투에 특화된 애야 쟤가 이제 동료 소환하는 애들 중에서 다 특화된 애들이 있어요 얘는 전투에 특화된 애들이고 특화되고 한마디로 바바리안이라고 보면 되죠 직업으로 따지면 직업으로 따지면 곰은 어 뭐 드러프 디펜더 정도 디펜더도 아니다 파이터 그냥 아 파이터도 아니야 눌려 터져가지고 뭐야 이거 쏘드코스트의 불량비 에이 어려움이야 야야 고 고 고 야 어려움이야 야 빨리 가 고 고 고 오케이 잘 싸운다 오 앤옷 야 얘 피해 감소가 얼마나 되는 거야 어? 피해 감소가 대박인데 아니 명중을 해도 에너지가 안달아 ㅎㅎㅎㅎ 너 너 내 브레스란 브레스나 좀 맞아보래? 브레스 맞을려나? 아 브레스란 맞네 어서오세요 두팔녀님 오.. 웃었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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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쏴라 자 이제 소원 해제하고 아아 외식이라니 뭐 먹으셨네요 맛있는거 드셨어요? 오 맛있었겠다 무슨 뷔페 야 뭐 무슨 일인데 호텔에서 부패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먹자 아 망년회 하신거에요 설마? 산자왕력이네 가족이랑 망년회 하신거에요? 가족 연말 오오오오 야 뭡돼 스캘렉톤인데 스캘렉톤인데 겁나게 긴 아니 뭐 볼이 저렇게 긴개다있어? 저걸 들수나 있나? 아니 전체가 쇠로 되있는 봉이에요 나무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 무식한 무기를 누가 든다고 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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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소환 고 고 그래 싸운다 잘 싸운다 나도 변신 나도 브레스 싸 브레스 아이고 아이고 우리 편까지 맞는다 아이고 우리 편까지 맞네 잘 조절해야지 아 야 브레스 안싸 안싸 브레스 싸 아이고 야 너 도망가 사루이나 사루이나 너 도망가 너 또 죽겠다 도망가라고 내가 명령을 못내려 아 돼 죽었다 죽었다 다이어 매스 다이어 매스 무게재랄 때 무게재랄 때 아, 월터스 얘가 사라진 경비병인가봐요 아... 모자님 어서오세요 아이세이 어택 저 따랄수도 따랄수도 없어 최대한 따라볼까 어택 아이세이 어택 아이세이 어택 아유 간드러져 그냥 음... 아 그건 그렇고 여기서 또 내려가는 길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내려가는 계단 있구나 저기 아 있네요 있네요 더 내려가는 데가 있네 음... 하루밤 자... 안... 안자도 되겠네요? 잠깐만 버프를 좀 하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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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싸움은 남들에게 맡겨두고 나는 띵갓띵갓 놀기때문에 힘, 힘울려서 짐꾼이라 잘하면 되요 짐꾼 짐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어 누가있네? 어 쉐도우네? 짐꾼만 잘하네 야 니 친구 소환해줄게 고무통님 어서오세요 어 반가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함정이잖아 얘들아 가서 함정을 몸으로 때워 몸으로 때워 아유 그래 잘한다 잘한다 몸으로 잘 때우고 있어 네 광고 없이 그냥 들어와진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열일팬이면 광고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와져요 그리고 열일팬이면 만땅 돼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걸로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거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그게 내 제왕은 뭐 만땅 찰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해서도 되지만 광고 없이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거에요 음? 이거 불화살인가? 아 뱀파이어 화살이네 어택 아이째에에에에엉 안택 야 고고 야 니네들 뭐해 야 빨리 날 따라왔어 임마 야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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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내가 따로 마아 하나지 지정해서 해도 되는게 아니라 내가 말로 해야되요 말로 이 캐릭터가 말로 해야지 애들이 공격해 이게 있죠 옛날 게임의 느낌이 나죠 누르면 전투 폭발 임무 뭐 있어요 전투로 W도 누르면 공격 함성 그러면 쟤들이 저 함성의 말을 듣고 공격하거나 따라오거나 도망가거나 근데 도망가는 건 없는 것 같아 도망가는 게 있나? 아 도망가가 있네 아세이 어택 드래곤 에이즈요? 나도 드래곤 에이즈 2는 해봤는데 그거는 1은 아직 안 해봤는데 2를 요즘 잠깐 잠깐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료들까지 아유 아유 아파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임무 전투 나를 자기가 못하는 거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나한테 나 지금 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싫대 오우 뭐야 거대한 다이어 스파이더 별로 안 붙어오는 있잖아 고 고 고 고 고 아이고 아이고 친구 죽었다 아유 왜 그래 너 아 이거 많이 아픈 거 같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죽겠다 너이씨 가면 돼 동물동로를 죽어 임마 죽어 죽어 아유 안 죽네 그래도 나한테 prompt 아 독을 독이 계속 걸려 아 나 이제 소환 못하는데 다했는데 소환 빨리 죽여 죽여 안돼 가까이 오게 하면 안된다고 아이고 또 죽었어 야 얘는 붙자마자 우와우와 야야야 일단 후퇴 일단 후퇴 어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나 치료 좀 해야지 어이 굉장히 센놈이네 아 근데 레벨업 얼마 안남았어 쟤 죽이면 레벨업 할거 같은데 레벨업하면 별로 얻는게 없어요 이번 레벨업은 크흫 다음 레벨업 때 이제 좋은거 같은데 오 오 오 야 여기 어디냐 아 저기있네 어둠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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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받고 또 안좋는다고 해봐라 오케이 좋았지 17점에 타격 뭐 들려나 뭐.. 아니 아무것도 안좋... 아니 경험치도 98밖에 안좋네? 아 이런 개떡같은 경험치도 98밖에 안좋는데 난 300정도 줄줄 알았더만 음 꼬치가 많네 이거 이거 왠지 함정했을거같애 음.. 좀 더 야 이거 내가.. 아 오네 포션 오브 스트렝스 자 잠깐만하구요 야 중간정도 얘가 이렇게 세면 여기 끝에는 아마 이제 warner 이 지역에 왕이 나올텐데 Bhd 그oriented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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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ll 야! 아 내가 움직여주지 못해서 자리를 못 정해져 이리로 와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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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이거? 아 머리구나 아 나 뭔가 했어 버전 오브 스피드 아 너 치료 마법 있잖아 벗 다 쓰나보네 벗을 쓸 수도 아는 것 같은데 벗을 다 썼어? 고고고고 어 어 오케이 스틱 비하인드미 어.. 잠겨있다. 아마 여기 내가 온 통로가 되었던 거지 잠만.. 그러면.. 다른 길 일단 쏘는가? 저기 지금 못들어가요? 여기로 나가야 된단 소리인데? 어.. 좀비 워리어네? 워크 군디라.. 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 나 레벨업했다! 잠만.. 콜라이터닝.. 아.. 저 어따가 지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아.. 이 정도 잡으면 다 맞으려나? 어어어어어어.. 좋아좋아 좋아.. 근데.. 계속 오네? 아.. 계속 오네.. 왜 이렇게? 아.. 저희도 있고 저.. 아.. 저 막.. 겁나게 많은데요? 아.. 우리 똥깨도 죽었네? 좋음.. 초록.. 빨라늘만 잡았습니다. 일단 레벨업 해야지? 레벨 3때 어...이게 지금 나오는데 레벨 3을 찍어야 돼 이때는 별... 틈이 없어 3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세네 오! 이거 되게 세! 되게 세! 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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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이 아택 내가 변해서 쳐야 되나? 내가 변하는건 최후의 보루인데 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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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자아 다 죽인거 같다? 아 달려가는거 봐 아 미치겠다 진짜 달려가는게 아주 그냥 자 하루감 쉬고 가야죠 어... 팔 길이 만한 벽 팔 길이 여기가 뭐 안에 있나? 팔 길이 만한 벽이 뭐야 일단 일단 하루 밤 쉬고 가자 내가 뭐 얻은게 있나? 저런 수색이 있는건 저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더 맞는걸? 네! 알아요 예전에 그걸로 만들어본다고 깨작깨작 걸어보긴 했어요 근데 마을 하나 만들고 그... 뭐야 마을사람들을 몇명 만들고 관뒀어요 ㅋㅋㅋㅋ 말하나 만들어보고 말하나 만들어보고 말하나 만들어보고 관뒀어요 ㅋㅋㅋㅋ 아니 스크립트하는게 왜이렇게 복잡한지 귀찮더라구요 가벼운 마음으로 입문하기는 살짝 거시기를 하더라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야 열심히 말해 괜찮아 괜찮아 투덤이 뭔지 모르겠어요 쩝 투덤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비야 좀비야 너하니 어 어 어 내가 지금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것밖에 못하지만 내가 레벨 높아봐 니네들 내가 얼마나 굉장한 녀석을 소환하는지 뭐라고 아 저는 그 ED가 뭐 모르겠는데 RPG 만들기가 ED하는게 있어 근데 ED로 만드는거 스윙은 모르겠고 예 ED 숫자 ED 예 그거 맞아요 3점에 맞추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도둑이 없는데 야 고 고 고 야 쭉쭉쭉 들어와 공격 아 혹시 3D가 있나 해서 제가 모르는데 혹시 있나 해서 링을 하나 더 얻었는데 이 링은 뭐야 제마니 형제인 토란 제마니 제마니가 누구지 아 이거 뭐 뭐 일지 있는데 이것도 뭐 있는거 아냐 아니군요 저 ED 그것만 해봤어요 아 세이 자 자 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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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쭉아 뭐 해 너는 가까이 싸우지 말고 야 공격 공격! 공격! 아 빨리 1레벨 더하고 싶다 1레벨만 더하면 나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나마 쪼끔 그나마 쪼끔은 이제 활약을 소원님 어서오세요 저거 나중에 다 팔꺼에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으로 바뀌죠 나 인벤토리 창 보면 되게 답답하지 않아? 아 내가 봐도 답답해 너무 복.. 아이 귀찮아 정리하는거 귀찮귀찮아 아니 스카이링같은거는 이게 다 이렇게 종리가 쫙 되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해 포션은 포션대로 아니 스크롤은 스크롤대로 그것도 좀 예 좀비 로드인데 쟤네?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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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프 시켜주고 버프 하나 먹구요 저거 유아 저럴 모드 까는거는 지치진 않던데 근데 컴퓨터가 컴퓨터가 너무 무리되어가지고 어휴 하나 더 좋아하나 그래서 저 모두 싹 다 지웠어요 그 전에 쓰던거 있죠 싹 다 지웠어요 저 스카이레임 했던거 보신분은 알겠지만 제가 모드가 겁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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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스카이레임 용량이 40기가가 넘어갔어요 43기가였죠 용량을 줄.. 모드를 줄이고 줄었는데도 예..그때 200 몇개 잘 기억이 안나네 줄이고 줄였는데 200 몇개였으니 다 지웠어요 이거를 백호폴딩에 들어가나? 어 들어가네요 거의 다 찼네 백호폴딩도 탑탑탑탑 컴퓨터가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 버벅거렸어요 짜증나가지고 버벅거리는게 짜증나서 컴퓨터가 나쁘니까 어쩔수가 없는건데 이제 애를 채워주고 다 지워버렸어요 나 이거 다시 깔려면 못깔아 이제 고사양을 고사양으로 안깔고 저사양 모드로 깔았어요 모드 하고싶은거 고사양이 있으면 저사양 모드도 보통 같이 있더라구요 저사양 모드 깔았어요 저사양 근데 컴퓨터 되게 안좋아요 나중에는 뒤에서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그래서 지운거에요 모드를 다시 깔라고 하면 못깔아요 이제 그거 모드 하나 깔때마다 깔고서 그 모드 충돌 체크하고 그 충돌나는거 다 지우고 그 충돌나는 부분 충돌나는 코드같은거 다 지우고 하는데만해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해 저는 제 나름 그렇게 모드 많이 깔았는데도 충돌 없이 그 ended 저 대로 tapa 그러다 다른 다른 시새 UAF 7 저는 생각 그 와 서 우리가 여기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뭘 어디다 놓지? 이거 다 넣어봐 어! 크리스토스왕 3짜리다. 이건 또 일단 써야지 오케이 전 보스 안썼어요 보스 쓰면 지 맘대로 모드를 다 안그래도 헷갈리거든요 많이 까면은? 그래가지고 안그래도 헷갈린데 그거 까면 지 맘대로 막 왔다갔다 하면서 해놔가지고 차라리 내가 하는게 편했어 너 맘만 하지마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아 이거 아까 그거 보고 퀘스트때문에 얻은거구나 아 야 야 아 이거 부수면은 좋은거 나올것도 안나오는데 자꾸 부시네 나쁜놈들이 오우 한번 쉬어야겠네 카스 오브 카스 오브 데스님 어서오세요 카스 하시나보네 어 아무것도 안나오네 뭐게임이냐고요 어 어 어 영웅게임 흔히 히어로게임이라고 하죠 흠 뭐 일장적인거 있잖아요 어느 전라시대에 한 영웅이 나타나 멸망할뻔한 위기를 구하고 세계평화.. 뭐야 우주평화.. 아니 우주평화 아니야? 나라평화를 지켰다 뭐 그런거 예.. 옛날 게임이에요 세계는 그래 뭘 망해 망하긴 요즘 지켜주고 있잖아 지금 전염병에서 어.. 전염병이 돌았는데 일단 대충 내용이라도 조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말하면 아이고.. 어디에 떨어졌어 예.. 어.. 어떤 도시 네모인터라는 도시에 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전염병이 어.. 일반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뭐.. 마법으로 치료도 안.. 치료 안되는 전염병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영웅들을 각제해서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 얘 누구야? 구.. 아 구울.. 구울이구나 구울 킥맞은 놈과서가세요 소원님 리알이요 네.. 그때 마치 지나가던 영웅 1 지나가던 영웅 1 블랙 네로가 검은 네로가 아..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네모인터라는 도시를 구해줘야겠어 이러면서 왔어요 땐.. 열심히 구하고있다 지금 자기 힘으로 절대 싸우지 않는 네로 으흐흐흫 남의 힘을 빌어서 열심히 싸우는 네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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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마 아이 뭘 망해 아니 내가 내가 게임으로 구한 세개가 몇개인데 ㅋㅋㅋㅋㅋ 어? 너 부상 당했네? 이 소화물에 좋은 점은 부상을 당해도 먹이 하나 주면 정상으로 나와요 ㅋㅋㅋㅋㅋ 피가 꽉 차요 몸방도 괜찮은 편이고 물론 초반 얘기지 나중 가면 별 쓸모가 없어요 나중 되면 애들이 너무 세기때문에 쟤네들이 한두방에 죽어버려 어 잠깐만잠만 여기 뭔가 튀어나올거 같다 야 너 튀어나올거지 너 튀어나와봐 어? 왜 안 튀어나와? 이거 가져가면 튀어나와나? 되지? 꼬꼬꼬 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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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몸이다 공포 걸렸다 쟤 잠만잠만잠만 야 너 나 이리와 인마 여기서 공격해 한 번 더 좋지? 아 쟤 어떡하지? 나 이거밖에 없는데 야 니가 공격을 해야지 아이 너 저거 어떻게야 아이 너 어떡하지? 아이씨 고! 멍멍이 있고 멍멍이 있고 오케이 멍멍이 멍멍이 풀렸다 아니 야 떠올리면 어떻게 이거 아이고야 왜 겁이 많아 너 인마 야 몸집인 사만해가지고 다이어 보호보다 괜찮아 괜찮아 사망 직전이야 벌써 사망 직전이면 다시 소환해주면 돼요 야야야 너 일로와 너도 또 공포 걸릴라 오 야야 너 일로와 일로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우린 피해 다녀야돼 아유 쟤 정말 정말 겁많다 이 원안에 들어가면은 체크를 해야되거든요 공포체크를 근데 얘는 공포체크가 안걸리네 와 너 공포가 안걸리는구나 굉장한 놈인데 쟤는 거 겁이 많아가지고 계속 도망가냐 다투 오 플러스 이 자리다 나 이거 못입나 아 중장이구나 무게도 그 밖에 안되는데 아 중장이야 아깝다 아깝네요 아 아까워 아까워 잠깐만 저거 저거 할려면 아 못하는구나 어차피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공간이 없네요 저거 여기를 하나 또 넣자 야 너 하지마 아니 하지마 니네들 다 집으로 가 니네들 다 그래서 그래서 안도망간거 안도망간거였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손목을 빙글빙글 돌려요 빙글빙글빙글 저런것도 표현해놓는다고 지금 표현해놓은거에요 보이시나요?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가자 아니 하룻밤 쉬자 쉬는것도 아니지 그냥 잠깐 잠깐 앉아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으면 차요 손목을 돌려 손목을 빙글빙글 돌려요 저 열쇠를 따기위해서 얘를 동료로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동료중에 가장 예쁜애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몸같은것도 잘 못따구요 따긴 따는데 바드에요 바드 여자 바드 뭐야 넌 어휴 뭐야 넌 어휴 잠깐만 스탑 아 때리지마 아퍼 어 고 야 이것도 아니잖아 야 너도와 야 싸울때 같이 싸워 임마 혼자 도망가지말고 야 일로와 싸울때 싸워 싸울때 4명이서 한꺼번에 덤벼쓰면 니가 너희들의 확률이 있었지 오케이 아휴 아휴 이길 확률 그래도 없었겠다 아휴 잘 싸울때야 동요가 좀 잘 싸워가지고 야 너 가만있어 거기 여기 자 여기 삥글빙글 돌이죠 아휴 아휴 빙글빙글 보이시나요? 빙글? 빙글? 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빙글빙글 야 넌 나 따라가야지 우리 상자가 10개 많아요 빙글빙글 근데 여긴 뒷머리 묶은 모습이야 아이고 아이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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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무튼 인공진은 진짜 아 아무튼 인공진은 진짜 쯧 쯧 쯧 쯧 쯧 쯧 따라와 쯧 쯧 여기 어딘가 이거 열쇠가 있을텐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 따봐야죠 뭐 야 너 그래도 좀 딴다? 못따는거 몇개 있을줄 알았더만 못따는거 몇개 있을줄 알았더만 여기있나? 여기있나? 쯧 쯧 쯧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지만 자물쇠를 떼다니 왜왜 안따? 마지막 상자란 말이야 없네 아니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캇 쯧 좋아좋아 대박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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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일로와, 일로와, 오 얘들 다 죽었어 아니 얘들 어떻게 다 죽었지? 아니, 샤빙도 죽었어, 아이, 지 잠깐만 아니, 다 죽었잖아? 정말 아니, 내가, 나 어떻게 싸워? 전ń쌤 어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텔레포트로 도망 가야 될 거 같은데 우와 텔레포트로 도망 왔어요 이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게임의 주인공은 세이브와 로드라는 예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게임의 주인공은 세이브와 로드가 아니라 텔레포트라는 극강의 기술을 갖고 있죠 전투중에도 텔레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갈 수 있어 재정비하고 자주 가면 애들은 그대로야 에너지 단 상태 그대로 굉장하죠 아 얼마나 억울하게 써 악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겨 끝파랑이지 뭐 주인공이 때릴만 하면 텔레포트 하고 왔다가 자기 시간은 멈춰있고 아 정말 약올릴 것 같아 잠깐 경험치 이제 이런 말 하면 끊은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거기따 죽지 말고 어 너 뭐 쏠려고 뭐 쏠려고 저거 아이고! 고! 고! 안 돼! 못 움직이겠어 아잇! 야 나 풀어줘! 아잇 나잇 그치 그치 아우 잘한다 잘한다 사망 직전이다 압도적으로 어려워 야아 이겼어요 역시 동물동교가 짱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못 움직이는데 야 빨리 움직여봐 쟤 죽어가지고 저거 이것도 해서 상자에도 되게 좋은거 많을텐데 320점이네 소금치 여기는 뭐 좀 강력한 애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차 안주는데 멍하니 너도 야 너도 같이 멍하니 있을 필요 없잖아 얘를 움직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음 음 나 됐다 풀렸다 특별한 성수 특별한 성수? 요한티의 심장 요한티의 심장 슬링 플러스 이자리다 와 이자리 슬링이라니 혹시 모르니까 함정에 골로갈수 있으니까 저장하고 스펠짜리 다 팔면 되는거에요 여기 상자가 상자가 두개밖에 없나? 네개 있지않나? 음? 두개밖에 없는거 같은데? 없네 없네요 자 해결을 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위에 또 뭐 있지않나? 어? 이 성수..갖고 사용할수 있는건 아니지? 그치? 아까 잠겨진 문이 있었죠? 위에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죠 어우 잠깐잠깐 가기전에 뒷소장을 하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